현재 한국 정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독감 백신. 최근 10세 동안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역학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백신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한국, 과연 미국은 안전할까요?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9명이 사망하는 일이 엿새 동안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가 아닌 인천, 대전, 대구, 제주도 등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은 긴급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백신에 의한 연관성 여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백신이 사망에 미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백신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들의 정확한 사인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보이는 부작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독감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일종의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기저질환이나 기존에 있던 급사 요인들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보건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독감 증상이 비슷해 올해는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오던 한국 정부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다 치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정부에서 유료 백신인 4가 백신을 무료 백신으로 준비한 거라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배포되고 있는 독감 예방 주사도 과연 안전할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신청이 6,440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188건이 사망, 6,256건이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미국 법원은 독감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이 중 3,722명의 접수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독감 접종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접종을 다른 날로 미루고 컨디션을 조절해 건강한 상태로 맞아야 하며 계란 알레르기, 기저질환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접종해야 더욱 안전한 내 몸 지키기가 실천될 수 있습니다. KBC 뉴스 최재기였습니다.